한글자막 by 한효정 잠깐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소망도 갖지 못하고 세상 것만을 위해 살고 온갖 죄를 지며 살다 죽음 건너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할 죄였습니다 그런 죄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소망을 주시고 남은 생의 주를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고 살아간 우리 남은 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안에서 남은 생의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말이 또 육신의 연약한 부분 또 모난 부분 또 깎여가야 될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구원받지 못한 또 가족과 늘상 만나는 이웃들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더욱더 깨어서 또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일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피로 구원받은 또 형기람미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아는 것만큼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변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7월에 예정되어 있는 하계수양이가 또 전염병이 확산기모로 말미암아 예정대로 치르지 못하지만 한 달 뒤에 또 있을 하계수양이를 더 내실 있게 준비함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수양이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가고 또 저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또 수양이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또 시간을 내서 함께 동참해서 또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함께 동력하는 형제자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곳에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크게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전의 피로 구원받은 또 형제자미들이 모여있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니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기여스되 죽게서 가라사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요즘에 지내시기가 많이 힘드시죠 내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많고 활동하지 못하고 또 통제받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시대지만 우리의 믿음을 가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적인 거잖아요 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밖으로 드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사람들을 보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또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또 믿음의 사람 그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구원을 받아간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여구를 생각하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렵다 어렵다 하고 위축이 되고 차금치려 주민은 변화가 없는데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린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곱곱게 나가잖아요 내 믿음을 가지고 삶을 바꿔나갈 수 있고 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들어하는 구원 맞춤보다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말씀을 들어봤는데 좀 미지근하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런 환경을 통해서 과거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말씀 앞에 나와서 또 구원을 받는 사람도 사실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했지만은 참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와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세상 끝이 마음이 있어서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또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아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전했던 한 사람 한 사람 더 강권해서 또 말씀을 전하면 어려운 이 시기에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더욱더 주를 위해서 또 살아가달라도 적은 거죠 많이 남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 열심히 품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많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날들이 있잖아요 많은 날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날 그리고 그 날에 대한 일을 통해서 또 우리와 교훈을 받고 우리가 하루 또 일주일 1년을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절 6절의 흐미는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이 확증할 수 있느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는 이제 날과 우리가 먹는 음식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날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을 내가 중히 여기고 또 살아갈 것인지 예약하는 것을 마음이 확증하고 또 우리가 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도 선택이죠 몸에 좋은 것을 먹을 건가 입에는 달콤하지만 몸에 건강치 못한 음식을 먹을 건가 저녁 늦게 통닭 먹는 거 좋을까 안 좋을까 참 입에는 즐겁고 즐거운데 먹고 나면 오늘 또 이거 먹었네 먹고 나면 후회가 되죠 저녁 늦은 시간에 제가 몇일 전에도 언제 제가 통닭을 어쩔 수 있는지 먹다가 먹을 때는 좋았는데 먹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한 시간 동안 운동하고 자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몸에 좋은 것을 음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데 그 음식에 몸에 좋은 것은 좀 먹기가 꺼려지잖아요 그런데 몸에 좋지 않는 별미들은 입에는 달콤한데 건강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몸이 건강해야 우리 남은 생에 또 주님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또 열심히 살 수 있는데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마음이 정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몸이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날들도 어떤 날을 내가 중이 열릴 거냐 마음이 확정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큰 사건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그 날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는 내용들이 있죠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벌어진 날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날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에덴 동산은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그 곳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살도록 허락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사탄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 역사를 위해서 먼저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또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일로 말미야마 인간 역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 죄에 결국 죽음이라는 게 시작이 됐고 그 일로 말미야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갈 운명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일을 했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날 인간 역사 가운데 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1600이라는 시간이 흐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낳고 낳고 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꽉 찼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해서 죽일 것을 계획을 했죠 그래서 물로 심판해서 죽일 거다 예고를 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아에게는 그 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죠 노아는 100여 년간 방주를 지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선포를 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경고하고 또 준비하자고 얘기도 하고 100여 년간을 거쳐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100여 년간 방주를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팍 얘기를 했는데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0년의 참인은 물로 심판할 거다 그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물로 말미야마 세상이 어때요 물속에 다 들어갔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과 사람까지가 다 죽은 그날 그런데 그날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서 살았잖아요 그 노아를 말미야마 다시 세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여 년간 중살이 하다가 본인들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에서 양을 지고했던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말씀하고 보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날이 있잖아요 바로 양의 피를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라는 날을 지키지 않습니까 6월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날과 맞물려 있는 거죠 양 한 마리가 죽어서 한 가족의 구원을 받은 날이 있단다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날도 예구가 되어 있는 거죠 6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이 예구되어 있고 예염된 말씀대로 예수님에게 탄생한 그날이 있죠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날이 있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그날이 없고 부활하신 그날이 없다 하면 우리와 암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실제로 오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날이 분명히 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날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최대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예구되어 있고 그날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모이는 거죠 그날이 예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으로 봐서도 개인의 전체 삶 속에서 탄생하는 날이 있죠 우리가 탄생을 해서 탄생한 날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날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해마다 생일을 지키잖아요 축하도 해주고 내가 태어난 그날이 있고 어느 날 이제 자라다 보면은 학교에 들어가는 날이 있죠 학교에 들어가서 오랜 기간당 공부를 위해서 학교 공부를 다 마치고 졸업하는 날이 있죠 졸업하는 날이 있구나 사유 나오미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직장에 들어간 날도 있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결혼할 시점이 돼서 나머지 생일을 함께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날이 있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이가 출생하는 날 정말 아이가 탄생하는 그날이 참 그 가정에 기쁨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어느 날 예고치 않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많은 날들을 가는데 우리가 그 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날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면은 전노사 출장에는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반대죠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 생각해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출생하는 날을 더 크게 여기고 더 성대하게 축하를 해주잖아요 죽는 날은 가보면은 거기에 곡성이 있잖아요 너무나 슬프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탄생하는 날 축하해주는 그것보다도 죽는 날이 더 나은 거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은 이 세상이 탄생하는 날 어떤 모습을 가지고 탄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한 나이다 다윗의 고백 속에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은 일이 왜 이런 큰 죄를 지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이 죄를 가지고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거다 남에서부터 죄인으로 출생이 됐고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평생 사람은 죄를 짓고 사는 거죠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고 살아라라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어도 우리 삶 속에서는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거잖아요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합니다 남에서부터 평생 우리는 본성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는 못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만 짓고 우리가 죽어서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그 나운데로 돌아가고 내가 70년, 80년 살아가는 생일 가운데 나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생각했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 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가져가는 게 없으니까 그건 다 헛된 거죠 그럼 사람들은 살다가 죽음은 끝나는 거지 뭐 별거냐 자기 사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가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진짜 죽음이 내 코앞에 왔을 때는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가죠 죽음 앞에는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죽음 앞에 당황스럽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내가 죽음 뒤에 어디로 갈 것인지 생각해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한 번쯤 생각해보라 죽음을 생각해보고 죽음 이후에 너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의 이 삶 속에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뭐냐 바로 반드시 너가 출생하는 날이 있는 것처럼 네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경험을 가지하지만이 그 영원한 천국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죠 니고데무라는 제자가 와서 궁금한 내용 물어봤을 때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을 해 주지 않고 니고데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 풀어야 될 것을 말씀해 준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니고데무는 그것을 오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욕신이 장성했는데 어머니부터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장성했는데 어머니부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니고데무는 욕신적인 걸 생각했고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지금 말씀한 거죠 사람이 살아간 인생 가운데 너가 어머니 보태를 통해서 한 번 탄생이 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했는데 그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잡어놓으시고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다시 탄생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많은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까 그 답을 25절에 말씀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복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소식을 듣는 거 복된 소식을 듣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소식을 들었던 날이 언제일까요 아이가 태어난 날일까요 자녀가 졸어버려서 직장에 취직한 그날일까요 그 소식도 깊은 소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복된 소식 깊은 소식은 사람이 죄를 다 해결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듣는 거죠 내가 충국 갈 수 있게 되었다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건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두갈의 사건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이고 구약은 예수님을 보내줄 것이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딱 요약한다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두 가지를 가리켜서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 그러죠 그럼 그 복음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전도해 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복음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우리가 반복적으로 전하지만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습니까 다 받아들입니까 그건 아니죠 준비된 사람만 그 복음 자체가 내 것이 되고 그 복음 자체가 믿어지게 되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얘기 들었어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병원에 의사가 많지만 유능한 의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필요한 것은 병이 있고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의사가 필요 있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병이 있어도 병 낫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의사 필요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 편에 이 복음 자체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에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우리는 옛날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환경은 참 요즘에 힘들잖아요 어렵고 그런데도 사람들 마음은 세상 것에다가 마음이 꽉 있어가지고 세상 것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요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이 되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도 인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것은 다음에 받을게요 미루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여기 계양교회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사람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듣도록 요즘에 코로나 환경이 되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더 쉬워졌죠 직접 데려오지 않아도 우리가 유튜브 말씀이 유튜브로 다 올라가니까 주소 보내서 말씀 들어보라고 옛날에는 그 사람을 끄집고 교회당까지 와가지고 말씀 듣게 했잖아요 옆에 지켜보면서 그런데 지금은 뭐 지켜볼 것도 없어요 말씀 들어봐 들어봤어? 들어봤어? 어땠어? 뭘? 다 듣기는 했다는데 도대체 관심이 어디 들으니까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 자기를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듣고 필요성이 있어도 지금은 안 돼 미루고 그러니까 코로나 환경 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이 듣는데 구원 받은 사람은 사실은 적죠 반복적으로 듣는데 그리고 여기에 복음 자체가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 거고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건데 복음 자체가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앞에 전제가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복음 자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게 받아들여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모습이 이뤄져 있구나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죽고 살다 지금 죽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죄를 해결받고 지옥 가는 길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께 해주셔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와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사람이 복음 자체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복음 자체가 필요하고 그 복음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다 선포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한번 돌아가셨어요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상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죽었다가 다시 3일만이 살아나셨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피 흘리고 왜 죽으셨느냐 그걸 깨달아야 되죠 아 놀랬죠 우리가 이제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정확히 깨닫고 아 그 말이 그 말이었어? 깨닫는 사람이 있고 확실히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귀컷 얘기했는데 나중에 엉뚱한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말귀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냐 못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이 어떤 노도로 지금 얘기하는지를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는 있는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면 못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을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예수님 죽은 거 우리나라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 죽었대 왜? 세상조를 죽었대 어 그래? 근데 자기와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세상조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다 듣기는 들었어요 알기는 하거든요 자기는 관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세상죄 가운데 내조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6시간 피를 다 흘려서 돌아가신 것은 내 죄를 다 갚아주기 위해서 용세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아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열대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죄를 다 용서했다는 확실한 증거와 보정이 3일 만에 부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근거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옥갈체를 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해서 해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 주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이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사람들이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시 안 했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나와 있어요 자기 의는 내가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해서 천국에 가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게 종교적인 행위잖아요 이걸 통해서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게 하신 일이 뭘 통해 나타나 있느냐 보금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그랬죠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에게 하신 일이 나타나 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고 그래서 그 앞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보금을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다 그래서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게 하신 일입니다 보금은 그 보금을 우리가 믿을 때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걸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보금은 원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원치 않은 사람은 보금 내용을 전해도 보금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냐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보금 말씀 들을 때 그걸 깨닫게 되고 그걸 받아들여서 믿게 되고 그거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날이 반드시 그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어머니 보태를 통해서 탄생한 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날 거듭나는 것은 보금을 통해서 거듭나는 건데 보금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서 믿어진 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충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날이 없는 사람은 비난을 하잖아요 뭐 교회 다니면 됐지 꼭 그 날이 있어야 되느냐 그 날을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이상하다 잘못됐다 비난한 사람 있죠 성경에는 이 보금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그리고 믿어진 날이 있도록 돼 있죠 날짜는 혹시 잃어버릴 수 있어도 우리가 생일날 어리버리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탄생한 날이 없는 건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가 날짜는 혹 잃어버릴 수 있어도 그 경험적인 거니까 보금 말씀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그날은 잊어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로세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세서 1장 6절 이 보금이 이미 너희의 기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노다 이 보금이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보금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깨닫고 믿어진 그 날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서부터 자라는 노다 자라서 열매가 맺는 거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라가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니죠 열매를 맺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날 거기서부터 자라고 자란 결과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대사를리가 전서 1장에 도우면 우리의 보금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보금 말씀을 사도바오를 통해서 들었던 대사를리가 성도들 딱 3주간 말씀을 들었거든요 보금에 관련된 말씀과 신앙생활에 관련된 내용까지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대사를리가 성도들은 보금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깨닫고 믿고 난 이후에 오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는 사람이 됐고 믿는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고 한 사람 속에 이 보금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옛날과 똑같은 게 아니죠 반드시 내적인 변화가 있고 외적인 변화가 있게 돼 있죠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 믿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봤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한 것을 우리가 다 봤다 그게 보금이지 않습니까 그 보금 말씀을 전할 때 베드루의 설교를 통해서 이 폐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아라 그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3천명이 구원받잖아요 무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전두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었죠 내시죠 에디오피아의 왕궁에 큰 권세가 있는 내시 그 내시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았기 때문에 그 먼 거리, 1500km가 되는 먼 거리를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뭐 알아요? 놀러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많은 두밀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궁금한 거 풀어야 될 것을 풀기를 원하는데 그 예루살렘 이 성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시가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데 성경 하나를 구해가지고 읽고 돌아가죠 그 성경이 2사에서 53장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예언된 말씀이죠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신 그 일이 700년 전에 2사의 현재를 통해서 예언이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가는데 도대체가 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뭔가 여기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깨닫게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안에 많은 종교가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있는데 물어보지 않을까요? 물어보겠죠 그런데 내시가 원하는 답을 해 주는 사람은 없던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물어봐도 깨닫게 도와준 사람이 없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께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내시가 정말 문제를 풀기를 원하고 제대로 믿기 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빌립 집사를 보내죠 빌립아 너 저 광해로 가봐 광해로 가보니까 거기에 병거를 타고 성경을 읽고 하는 내시가 있잖아요 병과 가까이 나아가서 물어보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당신 지금 뭔가 잊고 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좀 깨달아져요? 좀 알겠어?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내시가 말하기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도대체가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냐 올라와서 이 말씀 좀 알려다 알려다 그럼 예루살렘에 선생들이 많았잖아요 예루살렘이고 종교가들이 꽉 찼잖아요 그런데 내시가 원하는 답을 해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올라갔죠 내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교만한 사람 같으면 있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보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너 상관하지 말고 네 갈기냐 가 대본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고 진리를 진짜 찾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올라와서 이 말씀 좀 알려달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이죠 그래서 사두행전 8장 한번 찾아보시죠 사두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래김이 있느냐 이 글에서 시작해서 바로 이 2사의 53장 말씀은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된 말씀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왜 왔고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야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내용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날 이 내시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아하! 깨닫게 됐죠? 이게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된 말씀이고 예수님께 십자가 주고 오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 하셨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정확히 전하니까 이날 이 내시가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된 거죠 다 전해놓고 37절 없으면 했는데 나나주의 국민은 내가 여기에 예수님의 관련 내용을 다 전해놓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인 줄을 너가 믿냐?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 그리고 나서 침례를 주죠 복음 말씀을 전하고 확실하게 깨달았던 내시에게 너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냐? 나 확실하게 믿는다 그 뒤에 침례를 주는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날 내시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죠 바로 복음 말씀을 깨닫고 믿어진 이날 구원받은 날이지 않습니까? 이 내시도 깨달은 날이 있고요 그리고 사두행전 10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류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내용이 나와 있죠 고넬류는 비록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날마다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유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움켜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를 많이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세상에서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인정이 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날마다 기도했다고 했어요 외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충국 가겠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데 그 안에 구원받지 못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를를 보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리고 고넬류에게는 너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보라 무슨 말씀이냐? 구원받은 말씀을 전하라 너는 구원받은 말씀을 들어보라 그래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고넬류 집에 가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할 때 고넬류와 그 가료들을 다 구원받은 모습이 사도행전 10장 11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와 같이 갔던 일행들이 깜짝 놀랐죠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이 전하던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류까지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라 전하니까 자기들이 믿을 때 구원받은 것과 동일하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보여줬죠 지금도 구원받을 때 성령이 딱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죠 그럼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구원받은 흔적만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도 이제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걱정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원활하게 듣지도 못하고 또 공급받지도 못하고 교제도 하지 못하고 하니까 정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정말 구원받은 것만 확실하게 알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조금 이게 좀 확정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걱정이 돼서 요즘에 어르신들 구원 확정을 좀 해달라고 그런 인생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류와 그 가족들이 복음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그날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제는 로데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날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구원받은 날이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그 날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거듭나는 날, 구원받은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원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가 아니, 무한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날이 정해져 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젠가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끝나고 그 뒤에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원하지만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통곡을 할 겁니다 내가 그때, 그때 말씀을 듣고 그때 구원받을 기회였는데 내가 그때 왜 구원받지 않았을까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져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걸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아직은 그런데 그 기회가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는 그날 구원받고 싶어도 못 받는 날이 올 겁니다 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침례라는 것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에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서 제자를 삼고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그랬죠 세례, 침례 그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14장을 다시 본문에 돌아가셨어요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지기도 했죠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삼자체가 반드시 달라지기도 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내 삶의 중심이 나의 여다 그리고 살아가는 목적도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 삶은 어떨까요? 나를 위하여 삶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목적도 어때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걸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마음에 정해야 되죠 마음이 정하는 그날이 바로 침례를 받는 그날 내가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포하는 거죠 심대라는 것이 내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 나는 이제 물속에 천사 지내버리고 부활하신 내 모습은 새로운 새 사람이죠 새로운 사람 그리고 내 남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할 거다 그걸 많은 사람에게 공포하는 의식이 사실은 심리거든요 자 이 일을 먼저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보여줬거든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중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려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내가 당신한테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 허락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므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은 앞으로 십자가 죽는 그 일을 내가 반드시 할 거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반드시 이룰 거다 그 얘기죠 만약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 뒤에 죽으시고 부활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난 이후에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물에 올라오는 것은 나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세 사람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 사람 됐으면 세 사람답게 살이 되잖아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제 멕시코를 가보니까요 멕시코를 가보니까 멕시코 사람들은 침례받는 것을 굉장히 그 침례받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 가족까지 와서 축하를 해주면서 침례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 마음이 주님을 우리에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안정해지면 침례받는 것을 미뤄요 구원받고 우리는 바로 침례받으라고 하면 침례받잖아요 이게 어떤 할아버지는 수양의장에서 구원을 받고 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수양의장에 와서 침례받다가 죽을 뻔했다고 침례받으러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확 집어넣었다가 빼는데 물만 먹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침례받는 것이 왜 받는지를 옆에서 누가 얘기 안 해 준 것 같아요 침례받아요 침례받아요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침례 생각하면 물 먹은 기억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침례는 그 뜻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 남월의 생일을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을 마음이 갖고 많은 사람에게 공파하는 거죠 그게 침례의식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찾아보시죠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요 그럼은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같이 읽어보죠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고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우리의 새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행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지저분한 옷을 입었을 때는 행동하는 것이 어때요 아무데나 앉아도 뒹굴어도 별 거래김이 없어요 더러우니까 그런데 새 옷을 싹 갈아입으면 어떨까요 앉는 것도 조심하고 아무데나 막 그냥 들어두는 게 아니잖아요 조심조심 행동거지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고 살이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혼인예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남자 여자가 혼인신구만 하면 법적인 부부로서 살아가잖아요 혼인예식을 혼인식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도 그냥 혼인신구만 내고 살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굳이 결혼식을 왜 할까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냥 혼인신구만 내놓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하객들을 초청해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결혼식을 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죠 그냥 혼인신구만 하고 사는 사람하고 결혼식을 하고 사는 사람하고 책임감이 어떨까요 책임감이 다르죠 그럼 거기 하객으로 온 사람 중에는 가족들이 와 있고 친구들이 와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결혼 사역을 하죠 결혼 사역할 때 결혼식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결혼 사역할 때 물어보잖아요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해서 한평생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살다 보면 환경이 이제 변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환경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함께 하겠느냐 물어보는데 남자는 예 했는데 여자는 아니요 저는 좋을 때만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결혼식이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둘 다 똑같이 정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그걸 많은 사람 앞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역했던 것은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어야 할까요 안 지어야 할까요 책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결혼 사역했던 것을 참 많이 자주 깨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풍조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돼버렸거든요 한 20년 전만 해도 결혼하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 결혼을 깨지 않고 크게 책임지고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서운을 하잖아요 서운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 받은 사람으로 나머지 생일을 내 영광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많은 형제자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7절, 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주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이제 구원 받고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나 주구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정한 사람이 이제 바로 주네 앞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 생활이 그때 봤더니 시작이 되죠 구원을 받고 침대를 받고 난 이후에 신앙 생활이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 가잖아요 그 삶 속에 우리 어떤 삶을 살 거냐? 주를 위해서 고린도 전서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두간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러므로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6월절 날이 있는 사람이 모교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교절은 6월절 양 잡고 난 이후에 바로 7일간을 집안에 누룩이란 누룩을 싹 끄집어가지고 다 버리는 거잖아요 누룩 있으면 안 되잖아요 7일간을 누룩을 다 버리는 이 7일이 반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이지 않습니까 6월절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건데 7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루 한 주 하루 한 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시간이 빨리 가든가요 늦게 가든가요 저는 굉장히 빨리 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생각을 할 텐데 우리는 한 주 오늘 주일을 참석하고 또 한 주가 금방 가버려요 한 주 한 주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런데 그 빨리 가는 생활 가운데 너희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뚝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에 묵은 누룩은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고 괴약하고 악뚝한 누룩은 신앙적인 죄 교리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묻어들으면 어떨까요 도덕적인 죄를 우리가 지었어도 안 되고 신앙적인 죄 다른 교리를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치명적인 거죠 이것들을 계속 우리가 버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본성 속에 욕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인 죄를 혹 우리가 지을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계속 빠져서 살면 안 되잖아요 이걸 계속 버리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죠 한 주를 열심히 살아야 되죠 한 해를 열심히 살아야 되죠 오늘 못 살면 오늘 못 살면 내일 살지 내일 못 살면 모레 한 주 못 살면 그 다음 주 오늘 한 해 못 살면 다음에 열심히 하지 자꾸 다음을 미루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죠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내일이 오는 거죠 내일 못 보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루 우리가 주어진 이 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할 거고 그 산 가운데 이 묵은 노력도 버리고 교약하고 악동한 노력도 버리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할 건데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나 홀로는 안 되죠 나 혼자가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은 신앙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의 안에서 생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봉 15장이 보면 15장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내가 이루어진 말로 이미 깨끗하시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게 교의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포도나무는 포도나문데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 거기를 말씀했는데 구약성교의 후문은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할 말씀도 있죠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다가 가난한 땅에다가 내가 심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난한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는데 좋은 포도나무 심었으면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매지 않을까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매지하지만 농부의 농부 마음이 흡족한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포도나무 심었는데 먹지 못할 포도가 열렸어요 그건 농부 마음이 흡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골로서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은혜를 깨달은 날이었어요 심겨졌어요 그럼 자라서 결국에 열매를 맺어서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 농부의 포기에 흡족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마무가 포도나무가 심겨지는 심겨지는데 어디에 심겨져야 될까요 여기에 교회에 정확하게 심겨지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심겨졌으면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봄이 되면 나무를 심잖아요 그 열매가 밋는 나무를 시장에 가서 사과나무가 됐든 감나무가 됐든 배나무가 됐든 사다가 내가 원하는 장소에다가 심었다 해보세요 심는데 돌짝밭에 심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래에다 심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심는데 어떤 땅에다 심어야 될까요 이 나무가 자라기에 참 좋은 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땅에다가 심어야지만이 이 땅에다가 뿌리를 넓게 깊게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를 내가 사다 심었는데 심은 그대로 있다 해보세요 1년이 갔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상태예요 2년이 지났는데 그 상태예요 3년이 지났는데 그 상태예요 뿌리가 내리지를 않아 그러면 3년 지나면 대부분이 나무들이 꽃이 피고 열매가 밋죠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나무의 열매라 뜰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잠깐 내렸다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결실하지 못하고 만약 꽃이 피고 열매가 밋고 열매가 커서 충실한 열매가 되어서 농부 폭이 흡족한 열매가 뜨려면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내려면 땅으로부터 공급이 있잖아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 확 빨아올려서 꽃이 피게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커서 농부 폭이 흡족한 열매가 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골로세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세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국기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교회 안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심겨졌으면 우리가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데 넓게 깊게 내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공급함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교회를 떠나면 공급이 없잖아요 공급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회 안에 심겨져서 그리고 뿌리를 넓게 견고하게 내리면 그리고 뿌리를 넓게 견고하게 내리면 교회를 통해서 공급함을 내가 받을 수 있고 공급함이 되면 어때요?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뱉고 열매가 충실하게 결실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충실하게 여는 열매 있잖아요 열매 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만 데려가기를 원할까요? 구원을 받았으면 됐어 나머지 생기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뭐 충고만 갔으면 됐지 뭐 그럴까요?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너 이제 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로 붙어서 거하면서 정상적으로 자라서 자라는 것이 나무가 성장이 돼서 자라야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를 뱉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하나님도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 안에 많은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 사랑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있고 우리가 입술의 열매도 있고 영생의 열매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열매가 성경 안에 나와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맺어야 될 많은 열매 가운데 사랑이라는 건 가장 선행이 돼야 될 거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미워하라 식이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미를 사랑하고 구원받은 교회 밖의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사랑 그런데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흐문은 사랑장이죠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 실제로의 흐문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음을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 오래 참는 거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걸로 끝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각자가 신행생활을 하다 보면 참는 거 잘 돼야 안 돼요? 누군가가 내 감정을 확 건드려놔도 어때요? 정말 얼굴 붉히지 않고 얼굴 씨끈까? 나 괜찮아 하고 좀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신은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는 구원받기 전처럼 누군가가 나를 막 건드려 감정 상하는 얘기를 하면 못 견디고 바로바로 쏟아냈지만 신앙에 성장하면서 어때요? 성장하면서 그런 것들도 참고 감정 건드리는 말을 듣고 그런 일을 당해도 내가 주님이 생각하면서 딱 참고 웃을게 웃고 그게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싸나웠어요 건들기만 하면 건들기만 해봐 그랬던 사람인데 구원받고 나서는 양이 되는 게 맞죠 양의 성품 온유한 성품을 갖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데도 그냥 누군가 한 마디 만사하는 일을 하면 막 해대고 와서 들이받고 그러면 그게 신앙이 성장이 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섬 속에 매절 같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열매와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 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라는 그 주제의 말씀을 가운데 여러 가지를 배워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오래 참는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는 이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앞에 세 가지 사랑과 희락과 합형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매지해야 될 열매고 그리고 오래 참원과 자비와 양성은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관계 속에서 매지해야 될 세 가지 열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 개인의 섬 속에서 매지해야 될 열매죠 이게 절제가 어때요?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맨 마지막에 절제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절제도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게 능사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 거지 절제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지만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입술의 열매도 여기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13장 15절을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야마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에게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이 한 입 가지고 두말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데 입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가하는 입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입을 어느 쪽에다 사용을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쪽에다가 입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을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사용을 해야 그게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미의 제사와 그 이름을 증가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같이 구원을 받고 중국에 가도록 도와주는 그 일에 우리 입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반복적으로 해보지만 전도하는 거 어려워야 쉬워요 참 어렵잖아요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나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크지 않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들어주면 뭐 해줄 건데 당당하게 와서 들어주면 우리에게 뭔가 이익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와서 들어주거든요 그런 생각 가지고 와서 들어준다 하더라도 나 생각이 들어주는 거니까 고맙기는 고맙죠 그런데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 받을 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정말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는데 우리가 사람 보면 마음 상하죠 환경 보면 힘들죠 그럴 때마다 그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효과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23년 전에 말씀 들었던 분이 그 삶 속에서 있다가 제가 23년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이 내서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이제 정확한 말씀을 듣고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다른 교회에 가보니까 양이 안 차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23년 전에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을 생각이 나서 팍 연락처를 샀는데 연락처를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찾아가지고 연결이 돼서 말씀 듣다가 구원받은 경험도 듣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30년 전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30년 정도 전도하려면 어떨까요 마음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아들은요 그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막 20 몇 년간을 전도를 했거든요 그럼 아버지하고는 정이 없어요 전도하는 가족이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버지하고는 정이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부자지간의 관계도 좀 이렇게 다시 원만해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가정에 그 사람 범위는 좀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영혼만 바라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때가 되면 그런데 거두는 것은 뿌린 것이 없이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행하다가 낙심하면 못하잖아요 저 인간 안 돼 다른 사람 다 닫아도 저 인간 안 돼 그러면 낙심이 되고 포기를 해버리죠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일려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 받고 존이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들을 지나잖아요 그런데 날들의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옛날에 생각났던 노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유행가 중에 그 노래를 누가 구원 받고 한 번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카페에 가서 노래를 부탁했더니 그 노래를 불러줬어요 산호라면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가사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 역정이 쭉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어려운 가운데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우는 날도 있겠죠 그런데 해는 뜨지 않더냐 그러니까 쩨쩨하게 구질 말고 가슴을 쫙 펴고 살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구원 받고 생활하다 보면 형통한 날보다는 곤고한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곤고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자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은 체험적인 거잖아요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많은 걸 체험할 수 있고 은혜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삶이 평탄하면 얻는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제가 어떤 곳에 가보니까 식당 앞에다가 내일은 공짜라는 것이 써있더라고요 내일은 공짜 그럼 내일 가면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가도 공짜예요 그럼 내일도 가도 공짜고 그런데 평생 가도 음식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생활이 오늘 못 살면 내일 하지 오늘 못 살면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도 못 삽니다 오늘 우리가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한 주 한 주를 열심히 살다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날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의 그날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잖아요 그날이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소망은 거기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고 앞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봐서도 우리가 슬프지 않죠 애통하지 않죠 왜? 다시 만날 그날이 예고돼 있는 거니까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지 마라 왜요? 다시 주님 앞에 만날 그날을 우리가 너희가 믿지 않지 않냐 슬퍼하지 마라 그날이 예고돼 있고 그 예고된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그냥 구원받고 대충 살다가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고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코로나19 전염병이 터져서 통계된 사이가 어떤 인건지를 우리가 실감하잖아요 전염병이 종식이 되겠어요 여러분 백신 맞으면 종식이 될까요 다른 바이러스 기준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아마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데 정말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시대가 우리가 그 전에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환경이 주어지면서 피부로 와 닿죠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구나 이게 그럼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깝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베드로 후서 한번 쳐다보시죠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의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날 주의 날이 우리에게는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오시겠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곧 소망이 있는 거니까 이제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구원받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을 청하고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열심히 품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다면 우리가 후회가 없잖아요 언제 와도 우리는 꺼리김이 없잖아요 우리가 책망받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칭찬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많은 형제자민 앞에서 공폐했잖아요 칭찬받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는데 자라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에게 오실 때 그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런 생활하다가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이 가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진정 감사합니다 날이 또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은 저희이지만 날마다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구원받은 못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끼어서 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시는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책만 받지 않고 칭찬을 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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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